오늘 이 두번째 순간은요 분위기를 정말 확 바꿔서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곡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싸이 씨의 연예인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. 아 좋습니다. 이런 반응 이런 분위기에서 두번째 순간입니다. 음악 주세요. 아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더 두천lor 여기와 고맙게 날 기다려 주게 내 이끄게 여기와 고맙게 날 기다려 주게 내 이끄게 내 맘이 우리의 날카드로 우리도 어떻게 해봐? 뭐야? 왜 우리인데 우리의 자기가 없는 데 항상 빛나세요 신비한 리뷰 쇼 쇼 쇼 우리가 있나 가만히고 쇼 쇼 쇼 우리의 리그까지 내 모습이 강도 내고 우로드 사위만한 제노를 들지 마겠습니다 하나 이의 유타워 우리의 힙합 힙힙합 아무리 너들이 나 생명! 우리! 나 생명! 즐겁게 아하! 고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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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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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웃기고OW! 잠시 들으시겠어요! 저 또 이렇게? 즐거운 시간 너도 들으시고요? 다시 한 번 더 함께 즐거운 시간 너도 들으실까요? 그리고 박수와 박수 손을 치러! 신나는 사람! 아하! 아하! 박수와! 아하! 박수 아하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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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